10번 더 좋아 1, 2, 2, 1 1, 2, 3, 2, 3, 4, 3, 5, 6, 7, 8, 9, 9, 9, 10번 더 좋아 한 번만 한다 최근에 다 날려먹었으니까 이번엔 나오버즈 2, 6억이면 싸지 않나요? 한 10개 안에 나오고 그런 건 안 되나? 오늘 너무 많이 날려버렸죠 왠지 오늘은 뭔가 나올 것 같아 와 계속 나오는데 같이 안 나오네 헛된 기대였나?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네 벌써 망한 기분이 쓴다 안 나오려나 보다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요새 잘 안 나오냐? 원래 이 정도가 안 나오는데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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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레큐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불큐가 처리하기가 좋아가지고 주문의 흔적이 나오는데 이거 좀 유미해하다고 말해 아하 그냥 50억만 없어질려나 보다 50억만 없어질려나 봐 짠 느낌이 그러네 아 왜 이렇게 요새 잘 안 되지? 왜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큐브가 잡은 데다 큐브가 잡은 데다 큐브가 잡은 데다 아 예 환영합니다 레큐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불큐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레큐가 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레큐가 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음 애매하네 애매해 아 이제 그만할까 이거 왜 이렇게 요새 잘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유난히 안 나오는 거 같네 하하하하하하 생돈 아 아래가 낫지 않나 생돈 생돈 없어지는 느낌으로 아직 한 세트만 해보지 아 왜 이렇게 안 되지? 저 왜 이렇게 운이 없나요 요새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같네 쟤가 운이 없는 건지 요정도 했으면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되네 요새 세줄의 기적을 믿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 안나와 맥 자체가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오네 와 진짜 안 나온다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네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이게 왜 망했을까 나는 큐브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어우씨 하나밖에 하나 산 줄 알았네 지금 잡았다 제자리로 왔네 아 요새 운이 없어 왜 이렇게 큐브가 안되지 왜 이렇게 큐브가 안될까 요새 왜 이렇게 큐브가 안될까 요새 운이 없을 처리 이제 진짜 그만해야될 야 어제하고 오늘 합쳐가지고 어 얼마를 잃는거네 얼마를 잃는거네 아 나 추적당했나보다 와 결국 이게 돈 110원만 쓰고 못 잃은건가 최대가 15%란 말인가 세상에 이럴 순 없는데 이럴 순 없는데 와 이제 그만하자 아 이번달라고 한동안 좀 쉬어줘야겠다 안되겠다 오리 여기 쌍크댐을 제가 4번 띄었거든요 3번인가 옵션이 안나오더라 한 번은 나오겠지 120번 돌리면 그래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20만원인데 아 나 50억 왜 갖다 버리고있냐 돈없어 죽겠는데 아 이걸 왜하고 있을까 이걸 왜하고있지 내가 저 이거 왜하고 있는지 아시는분 저 이거 왜하고 있는건가요 왜 50만원을 갖다 버리고 있는거죠 왜 아 20만원이지 20만원 20만원을 왜 저는 갖다 버리고 있는건가요 아 어제하고 오늘만 해가지고 한 100 150 날려먹은거 같은데 아 한번도 못 뛰어보나 한번만 보면 안되나 뭐 봤는지 한번 보고싶은데 한번만 나오면 안되려나 한번만 나오면 안되려나 하하 아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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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